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트리 인덱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알트리 인덱스는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에 비트리 인덱스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여러 번 있고요. 알트리 인덱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지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리 인덱스는 점이나 선, 면, 도형의 다차원 공간 데이터 객체를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한 인덱스입니다. 점이나 선, 면, 도형의 다차원 공간을 그 객체를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한 인덱스입니다. 알트리 AR은 렉탱글의 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위치정보 또는 공간정보를 조회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인덱스 구조 자체가 중요합니다. 키워드입니다. 동적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10km 이내에 모든 은행을 찾으라 같은 질의에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알트리 인덱스의 또 중요한 키워드가 MBR입니다. 최소경계사각형 즉 알트리 인덱스는 기본 자료구조가 최소경계사각형이라고 하는 Minimum Bounding Rectangle이라고 하는 MBR입니다. MBR 분할을 저장하게 됩니다. MBR만 따로 1교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차원 데이터를 인덱스로 만드는 그 히스토리 먼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PAM이라고 해요. 다차원 점 데이터 다차원 점 데이터를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이 1980년 중반까지 써였고요. KD툴이나 KDB툴이 격자파일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이때 D는 디멘전입니다. 디멘전 즉 다차원의 K 디멘전이죠. 다차원이죠. 그 다음에 K 디멘전을 B툴이 구조로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R트리 인덱스는 SAM 형태입니다. 즉 선이라면 다각형 다면체 같은 다차원 공간 데이터를 저장 검증할 수 있는 조건방법인 SAM의 인덱스 방법이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R트리 인덱스의 핵심은 NBR이라고 했습니다. NBR만 따로 또 1교시로 나올 수가 있죠. NBR은 기본적으로 모양이 불규칙한 공간 데이터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객체를 최소갱계 사각형 모양으로 추출하게 됩니다. 그게 NBR입니다. 즉 지금 보시면 P0부터 P1, P2, P3, P4를 이루는 요면 또는 이속에 들어가 있는 선, 점, 면, 다각형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멀티미드나 공간 데이터가 이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이 전체를 아우로 만족하는 최소경계 사각형을 잡게 됩니다. 최소경계 사각형을 잡게 됩니다. 이 최소경계 사각형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NBR이고요. 다른 말로는 MBB라고 합니다. 미니몸 바운딩 박스 MBB라고도 합니다. 결국은 결국은 경계가 되는 다차원 구조의 데이터들을 최소경계로 사각형을 만든 것을 MBR 또는 MBB라고 한다는 겁니다. MBR이 1교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MBR의 기본 구성요소, 이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 구성요소를 좀 살펴보면 바운딩 박스, 즉 이 최소경계 사각형 전체를 바운딩 박스로 합니다. 인덱스 엔터리로 구성되는 사각형을 말하고요. 사각형 모양의 박스 좌표 4개 점으로 구성되죠. 그 4개 점은 민 X, 민 Y, 맥스 X, 맥스 Y로 구성된 4개의 좌표, 즉 박스 좌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 2 바운드라고 있습니다. 대상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데이터로 구성된 다각형 묶음 객체를 말합니다. 폴리곤 박스 바운드입니다. 다각형 객체를 말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오브젝트 이 폴리곤 2 바운드 속에 속해 있는 이 속에 속해 있는 각종의 데이터들 점이나 또는 선, 면, 도형, 다각형, 다면체 등의 객체를 말합니다. 데이터 오브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에리어라고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에서 폴리곤 2 바운드 얘를 제외한 공간 즉 이 공간입니다. 소위 말하면 MBR 속에서 객체를 표현하고 남은 공간들이죠. 다른 MBR과 중첩되는 개형성이 큰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MBR은 요즘도까지 정리를 다 하시고요. 요즘도만 정리를 해도 지금 여기 있는 MBR 구성 요소는 제가 한 땀 한 땀 찾아서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자료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만 MBR을 기술을 해도 상당히 괜찮은 점수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트리 인덱스의 구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MBR 포함 관계를 B트리 형태로 구성하게 됩니다. 즉 MBR로 쪼갠 그 포함 관계를 B트리 형태로 만든 것이 알트리 인덱스입니다. 그럼 알트리 인덱스의 기본표들은 B트리고요. 그 속에는 MBR이 있다는 겁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상위 레벨의 MBR은 하위 레벨의 MBR 등을 포함하는 개청적 트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알트리의 간 노드는 미리 정의된 범위 내에서 유동적인 개수의 자식 노드들의 정보 MBR과 MBR 포인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상위 노드는 하위 노드에 대한 MBR과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지만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자 MBR이 이런 구조에 MBR이 딱 칩시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여기 보면 최상위 노드가 R1입니다. 지금 R1이 겹치죠. R1과 R2가 겹치죠. 이게 R2입니다. 지금 겹치는 구조죠. 그 다음 노드가 R3 그 다음에 R4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셨습니다. R4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R5 R7 R6 이 전체 R4 대문자 R 대문자 R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R1, R2가 가장 루트 노드가 되고요. 그 다음 계층 노드가 그 다음 루트 노드의 바로 밑에 있는 하위 노드가 대문자로 되어있는 이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MBR을 각 객체가 소속된 것들을 큰 루트 단위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 브랜치를 점점 잡아서 거시에서 미시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시에서 미시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결국 트리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모양입니다. R1, R2가 루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R1, R2가 루트죠. 여기서 R3, R4가 R1에 소속되어 있죠. 하위트리죠. R3, R4가 R1의 하위트리죠. 또 소문자 R6, R4는 R4의 하위트리죠. R4의 하위트리가 소문자 R4와 R6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시 MBR에서 미시 MBR로 계층 구조로 만드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트리 구조입니다. 요거는 요 그림을 잠깐 멈춰두시고 한번 종이에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R3 인덱스에서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 즉 인덱스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인덱스를 삽입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R1과 대문자 R1 그 다음에 R10 R11 요 3개가 루트 노드가 되고 지금 R11 밑에 R11 밑에 소문자 R15가 삽입된 겁니다. 요런 경우에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고 가느냐 결국은 이 R15라는 것은 대문자 R9의 하위 데이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론부터 구조를 보면 전체 R11 로또 노드죠. R11로부터 그 다음에 대문자 R9 R9로 오죠. 그 속에 또 R15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갑니다. 상위 노드는 이 하위 노드에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검색이 가능한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 MBR을 어떻게 거시에서 미시로 분할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R3에 대한 일종의 아키텍처 위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R3를 기본 아키텍처로 이해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 학습하실 게 R 트리의 아키텍처 구조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R 스타트리 R 플러스 트리 R 플러스 트리 R 스타트리 제일 밑에다 또 설명을 해주면 R3에 대한 설명은 끝나는 겁니다. 참고로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R3 인덱스가 쓰이느냐 MySQL 사례를 보면 MySQL 자체에도 R3 인덱스를 만들 수 있는 자료 구조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상용 DBMS들은 R3 인덱스를 만들 수 있도록 자료 구조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자료 구조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오메트리부터 포인트 커버 설페이스 설페이스 밑에는 폴리곤 이런 형태로 자료를 표시할 수 있게끔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고 요건 참고로 봐주시고요. 제가 MySQL 예시를 갖고 온 겁니다. MySQL은 공간정보의 저장 및 검색을 위해 여러가지 기학적인 도형 지오메트리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제공한다는 거고 상용 DBMS들은 이러한 유사한 데이터 타입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오메트리 타입은 포인트나 라인 폴리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타입의 슈퍼 타입 포인트와 라인 그리고 폴리곤 객체 모두 다 저장 가능하게끔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MySQL에서 R3 인덱스를 조회하기 위한 명령으로는 컨테인스나 인터섹트와 같은 함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DBMS마다 조금 명령과 함수 구조가 좀 틀린데요. 어쨌든 이런 함수가 있다. 컨테인스나 인터섹트 같은 함수가 있다. 요순도만 기술에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